안녕! 어디야 자는 것 같애서, 안녕! 쏘쏘쏘, 쏘쏘쏘! 안전성도 찾아라! 혹시 sent was a first place? 왜 들어와? 사랑해요! frames 그 다음에서 첫 번째 번째까지 마루타운홀이란 스타트업의 성지, 마루만의 특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매달 열리는 마루타운홀은 모든 마루민이 모여 한 달간의 새로운 소식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맛있는 케이터링 음식과 함께 네트워킹 시간까지 즐길 수 있답니다. 저장은 아 진짜요? 유튜브에 나와서 괜찮으세요? 네 아 이쁘다 꼭 이 장면은 넘는 걸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도 배가 고프시면 저기 있는 케이터링에 나추, 디저트 이런 거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도로로, 우리 도로로 저희가 지금 화물인자 서비스가 저희도 대학생들을 위한 인생을 만들어놨어요 도착 도착 확인하시면 돼요 오일 남겨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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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두부를 tenha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루를 되돌아갔을 때 1년 동안 뭐 서서 드리냐고 마루라는 도로는 소양에서 마루를 잘 Shanghai로ана 성장을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못 잡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룹 핫으로, 매년에 또 그룹 핫으로 바꿔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타운홀의 후기를 좀 풀어볼까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월 타운홀, 3월 타운홀 이렇게 총 2번의 타운홀을 가봤는데요. 2월 타운홀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타운홀을 가는 거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오늘이. 그래서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브이로그도 찍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뭔가 파티에 놀러 간 느낌이었달까?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파티에 놀러 간 느낌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를 보니까, 확실히 마루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서의 마루타운홀의 장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루타운홀 정말 재밌었고, 또 가고 싶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브이로그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